180이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불을 좀 가져올게요 어우 사람 많은거 봐 몇 개면 될까 10개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몇 개를 써야 말렙을 찍을까요 몇 개면 될 것 같습니까 아 말렙 200이에요 200 6개 20분짜리니까 6개는 3시간 보잖아요 그러면은 9개 사야겠네 그쵸 다 사야겠네 아 다 샀습니다 잠시 좋네요 잠시 좋습니다 심 봤구요 아 클릭해라 고기 우유 가 가 가 가 왜 안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 시간 가게 해야 되는구나 가겠습니다 1%가 부족하네 깔끔하게 사냥 시작하겠습니다 아 10개로 감사합니다 10개면 리액션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액션 들어갔습니다 아 강아지 이름은 콩입니다 콩 아 리액션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입니다 네 포탈 들어가줘야죠 들어가줘야된다 아 패시 없어졌네 오 나이스 아 이거 경험치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근데 변신이 없다 아 경험치와 쓰앓 아주 아 좀 더 하고싶은데? 아 후죽겨났네 아쉽 아 왼쪽에 보면은 스타버스 별 표시를 누르고 있습니다 어 수공은 50만정도 흐흐흠 흐흠 아 패드패드 흐흐흠 흠맞추는데 3억 썼어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사골이 제가? 사골이요? 짧아요 변신하면 좋은데 변신 안할때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좀 그런거같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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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주 좋.. 아 두개 먹었다 이럴때는 킷세팅했는게 좀 아쉽긴해 좋은 제작이셨습니다 어 저는 본캐로 하라면 안할 것 같아요 별론거 같은데 나는 사람마다 느끼기 다른데 본캐로 하기엔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오차가 뭔가 뭔지 몰라서 쉐도우 바이퍼도 똑같죠 오차 나오기 전에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오차 나오면 달라지니까 아크 보스는 저도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쉐도우 아 제꺼 스펙을 모르시는구나 저는 나이트로드 쉐도우 바이퍼 은월 4개의 캐릭 말렙이구요 흠흠 전직업 200을 위해서 아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43캐릭터 42캐릭터죠 이건 아직 안했으니까 42캐릭터 전부 200이상입니다 모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자 본캐로 추천하는거? 어 글쎄 본캐로 추천하는건 자기 마음 아닐까? 자기가 하고싶은거? 저도 하고싶은거 하잖아요 은월의 단점이요? 약해요 캐릭터 데미지가 안나와요 다른 캐릭터에 피해서 어 팬텀 마무리해야죠 이거 하고나서 아 50폰도 신받아야겠다 아 50폰도 신받아야겠다 아 50폰도 신받아야겠다 유니온은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지 그거 없다고 약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어 그렇습니다 그거 없다고 게임하는데 지적 없으니까요 고모 1 2 5 3 6 5 이거 추스댓 5,500이요 5,500일걸요? 5,700 서공 580,000 프로즌 맵이 뭐예요 흠 흠 아크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워낙 스킬이 왔다갔다리 왔다갔다리가 있다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8개 괜히 샀는데 남을 것 같은데 나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가 사냥으로, 사냥으로 모이던데 스킬 안받았, 뭐야 캐스트 안받은거 아니에요 허니듀님 별풍선 스묵에 나이스 물결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물결표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리액션 들어가야지 이번 리액션은 요게 좋겠군 응? tamam 아오케이 감사합니다 에 수 수 수 수 수 수 치프루 아 이건 안 가는 게 낫겠다 3%밖에 안 돼 아 그 캐시 공유 일리움 아니 이거는 200만 챙는 겁니다 아 별풍선 100개 쏘면 리액션 알려드립니다 수고나서 얘기하시지요 아 진짜 뭐 하나 누르기가 힘들어 뭐 하나 누르기가 힘들어 나 그냥 별론거 같애 나쁘지 않든 그 정도 나쁘지 않든 나쁘지 않든 아 꺅포인이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죠 당연히 아 저는 글쎄 섀도우도 섀도우많은 게 있고 그래 잘 모르겠다 저는 저는 섀도우가 더 좋은 거 같애 더 좋은 것 같애 더 좋은 거 같애 그냥 정신을 드렸어 이런 거 같애 잘 모르는 거 같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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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데미지 60%가? 일단 정신등가 10% 채워야겠는데 정신등 네네 말씀하십시오 흐흐흠 정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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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요 유튜브로 영상찍고있어 지금 흐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래 왜 몬스터가 안 죽은거야 서브레크월리죠 나만 그런거야 이거? 내 캐릭터 문젠가? 인터넷이 끊겼나? 아 이랬어요 다 아 진짜 인터넷이 문젠데 이래요 저는 하하 인터넷이 문젠데 이래 방송은 되던데 잘 튕기더라구요 오케이 나이스샷 흠흠흠 아 좋다 괴 엄청 와 미쳤다 야 이것때문에 레옵업하기 더 재밌어졌네 와 민지게임 미쳤다 이거 소굴 가야죠 필수죠 늑대양간다 늑대양간다 와 경험치 장난아니네유 흠흠 아 폴로 240 40대도 좋아요 뒤로 가도 좋아 와 경험치 아 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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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함 아니 뭐야 해피 버프 구합니다 해피 버프 구합니다 폴로 아 65,000원이에요 비방 아 신청하고 왔습니까 내내 신청해 주시면 나야 뭐 좋지 그래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 그래도 다행이구나 이런 느낌 아 맞아요 날씨 바뀔 때 착한 랩 걸리지 아 샤카나 왜 부르는 거야 아크 내내 아 왜 먼치 아크가 아니냐 먼치 아크 먹혀갖고 먼치 뭐하지 하다가 먼치 엉크 했습니다 아 잘 모르겠네 변신하면요 아니요 극 딜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은데 세지는 느낌 어 어떤 링크들 간에 필수는 없고요 있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지 없다고 게임 안되는 거니까 아 칠마빌 갔다와야겠네 뭐라고 어 어 어 랩보소 어 8번했다 상점에다가 버릇이 떼가지고 answers 어 hopefully 어 으 5 어 oo 양파를 씻는 lion 물이 망치고 쿠키, 배ci는 Molotow 아까 당시 탕수육 Get rid of my eggs 머스타드 물이 한 잔 싸운다 파는 lot 잘 붙어 오케 아.. 조립템 유튜브에 있는.. 올.. 올.. 있는데 만능 유튜븐데.. 다 있는데 뭐.. 보통 걱정돼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아이템 잠가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개인 선택이겠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쁘지 않다 안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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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캐릭터는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영상같은거 찾아보면서 하고싶은거 하세요 이해하셨나요? 그래 오래하지 제가 블레스터 하라면 블레스터 할겁니까? 답은 블레스터인데? 오케이 아예 편집도 제거합니다 어 나 해피보프.. 해피보프 구합니다 해피보프 구합니다 네네 네네 아예 감싸요 분명 사람이 있네 아 그 힘이요 해적 자 그래 아니 새롭게 강렬 헤비 버프 경험치 20%인가? 30%라고 20% 어 받았어요 아 그 무슨은 저도 모르겠어요 아 바쁘냐고? 그렇게요? 어? 나쁘지 않아요 별로 안 바쁜거 같은데 사냥 변신 안하면 별론같애 나왔따 아 늑대네 아쉽 나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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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긴가? 뭔 얘긴 스타버스를 폭업할 때 뭐가 좋냐 사냥터를 얘기하는 거구나 나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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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왔따 아 템진러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수 잡는 스킬이 있어 이거요 이거 아 이거 이거요 봤나요 플레임 위자드에 플레임 위자드 플러스 뭐지 플레임 위자드 플러스 누구거지 플레임 위자드에 배틀 메이지네요 데 데 데 데 사이드 아 배틀 메이지 아니고 루미너스 그리고 섞은 느낌 저는 별로 나쁘지 않다 그냥 그렇다 이런 느낌 스타벅트는 자기 마음이죠 최고 좋은건 22성이니까 왼쪽에 나와있는게 시작시간입니다 얼마나 되었는가 나와있죠 아 바이퍼 사냥부터 좋아요 데미지도 잘나오고 아 근데 어 그래 좋아요 아 방송 시작시간은 잘 모르겠네 여덟이요 여덟이요 187 2시간 3시간정도만 하면 찍을수 있을것 같은데 와 근데 늑대가 아 늑대란다 늑대 말고 뭐지 그게 진짜 장난 아닌것 같다 그게 레벨로 다 이어지는것 같애 나왔네 이모 가자아 좋은걸로 가자 오케이 좋은걸로 갑시다 낫배드 낫배드 중간다리 중간다리 좋아요 중간은 하는것이죠 낫배드 낫배드 아 200채꺼에요 어 섀도우템 구경한번 하고 일단 봐야될것 같애 어떻게 해야될지 언제 찍히는지 모르네 일단 찍히는거 보고나 시간대좀 보고 시간대좀 보고 변신해주고 이야 경험치 크아 기가막힌다 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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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밖에 안났다 맞담봐 두배 따따블 들어가야지 41 와아 마지막맵에서만 41에서 몇포 올랐어요 이싫 이십 이십 3포올른건가 와아 미쳤다 진짜 어서오세요 아 와아 사람있네 제하채널 올릴게요 흫 잠시 한번 갔다왔더니만 흫 흫 재밌어요 내가 키우는 캐릭터로도 못 느끼는 경험치잖아요 눈에 보여 내 경험치 모르는 게 재밌어 기본 쿨이 저도 몇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자꾸 렉걸리는 거 왠지 조만간 패치 한번 할 것 같은데 그건 빨리 해야 될 문제 같네요 아님 그냥 번개 없어버리고 그냥 아 그건 좀 그렇겠지 날씨 이벤트로 해놨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크립 100이에요 어쨌든 저 다 넣었어요 다 넣고 크립 100이던데 다 넣었고 다 넣으니까 크립 100이던데 하나 찍어야 됐어 저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유니온 8000에 나로 250에 신궁 200 어젠 그런 느낌으로 저도 보스는 모르겠어요 근데 별 관심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이 캐릭터 안하니까 할 때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오름직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앨범입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니온 8000 찍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스캐스 아어 15식을 경포 받으러 갑니다 15식을 경포 아 아 잡고 싶어도 너무 약해서 안 돼 힘들어 힘들어 아크게임은 힘이 몰라가죠 자본 무자본은 필요없어요 시간이 필요한거지 무슨 얘기냐 시간이 지나면 다 이걸 된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자아 어 또 사람 있네 어우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 엘보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 다니겠지 나처럼 아니 200 찍은 캐릭터 2차 하나도 해본적 오차 안했어요 아니 아 팬덤 1개 아직 안해요 프리티아스만 하고 있어요 복수도 아직 안하고 있어 템좀 맞추고 할려 5차전쟁이요 그냥 사냥만 하면 사냥하고 하면은 할 수 있죠 아 그게 그냥 나쁘지 않다 아니 나 경험책 다 쓰고 끝나겠지 그래도 믿어 의심치 않다 코인 아까워가지고 아 어 유튜브에 저 유니움 8천 공략 적어놓은거 있어요 섀도우 좋아요 섀도우 섀도우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입이 300 뚫리면은 섀도우 할거라고 미디 GO 아쿠링크는 전투시 데미지 12% 아 수공이야 500000 너무 싫어 아 이거 잡아야겠다 아 저도 스틸은 잘 모르겠네 스틸을 해본적도 없고 당해본적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쿠형 그냥 나쁘지 않다 고정 렉걸리는거? 다그런거 같은데 다 날씨 나오면 렉걸리지 않나? 저야 모르죠 유튜브 찾아보세요 누가 사냥 더 좋은지 왜 여기서 물어봐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지 다른사람 말 믿으면 안됩니다 세상에 믿을사람 없습니다 답은 블레스터다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믿지마라 영화 못봤습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 아 이거 아니지 어떤 영화를 예를들어야되지 아 아쿠는 새로나온 직원 맞습니다 맥스킬때문에 백버케도 돼요 맥스킬때문에 백버케도 돼요 좀 있을까 싶네요 이렇게 몬스터 많은데가 더 좋은것 같아요 이것때문에 몬스터 많이 잡으면은 지금 좋은상태라서 이것때문에 여기 있는게 나을것 같은데 날씨여 경험식 오프 1부터 5단계까지 날씨여 경험식 오프 나 이거 사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르거든 답은 나이트워커다 나이트워커가 진짜 좋은데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르거든 아냐 그냥 나 이거는 200채꼬 많은 캐릭터죠 아 룬이 아직 쿨이구나 룬이 왜 안나오네 나이트워커가 요 전맵에서 3에서 진짜 좋거든 내가 나이트워커 키우다가 진짜 하고싶었던 이유가 그거였어 주의취 아크스트 팀이예요 아쉽 팬텀 말고 나이트워커 아쉽 아크 패치 오차 될 때까지는 한계인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크 부차 몰라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저도 188 찍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스킬도 잘 모르겠고. 저는 만능인이 아닙니다. 아쉬? 누가 해적이 나올 줄 알았습니까? 다 그 뭐지? 궁서 나올 거라고 많이 생각했지. 그치? 다음 캐릭터 해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다음 캐릭터 해적이 나올지 몰라요. 다음 캐릭터 해적이 나올지 몰라요. 다음 캐릭터 해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음 캐릭터 해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음 캐릭터 해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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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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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왜 여깄어 가지 하하하하 왜 여기 있어 얘는 왜 여기 있는거지 인사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프 점유.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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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우 하이퍼스켓 어떠한 공격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론거 같고 기어다니는 공포 재사용시간이 20% 감사드립니다 이거 어차피 초기화는 데에 엄한 데가 맞추고 레이브에서 취소했다고 추가로 소모하면 해당 스킬을 취소하고 콜톡 광란 모르겠네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재사용시간 감사도 어차피 200제꺼 마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거 하게되면 초기화 잘 좋아보이네 여기서 200 찍는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금방 하겠다 늑대 한번 나오고 그러면 금방 하겠어 답은 뭐다 늑대 늑대 말고 미니게임 그렇습니다 음 펜톰 키워야죠 음 영쿠 아주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왠지 이걸로 다 될 것 같애 남을 것 같애가지고 음 영쿠 아주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아 늑대도 맛 보고싶은데 흐흐흐 늑대란다 포탈 맛 좀 보고싶은데 음 음 아 넌 이렇게 많이왔어 취급이 뭔데 대변조 대변조가 이거 왜왔네 스틸하는 맛으로 돌아다니는게 아래는 내 땅이야? 나이스 아, 아 씨 잡곡금을 좀 깔끔하게 좀 잡아주면 안 되잖아 다이어트 아 아시 아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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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된 것인가? 야, 장난 아니네. 아, 그렇다면은 또 스킬을 써야겠군요. 아, 쉽지 않구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 번에 여기 깔끔하게 못 올라오네. 아, 또 왔죠? 다시 갑니다. 아, 또 왔죠?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여기도 어디 탈포가 있을 텐데, 올라가는 게. 여기도 어디 탈포가 있을 텐데, 올라가는 게. 히힝. 히힝. 헤헼. 헤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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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았다. 일단 여긴 찾았어. 아, 여기 있구나. 가운데 밖에 없구나. 아, 어떤 느낌인지 알았을까.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시작합시다. 이거는 사람이 많아서 딱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여기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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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아직 모르겠어. 저도 안 해봐가지고. 아, 부시렙다. 아, 여기 있구나. 아, 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 여기 있구나. 변신할 때는 괜찮은데 변신 끝날 때가 문제지.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하이퍼. 하이퍼, 어차피, 그거 뭐지? 사냥 위주로 그냥 찍으시면 돼요. 저 사냥 위주로 찍었네요. 어차피 초기화하는 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수긍이 50만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쓰게 되던데? 아 4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따라오는 사람 있으니까 집중하느라고. 맥을 봐야 되니까. 아 고맙습니다. 아 내꺼 아니구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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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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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도 않고 군용으로... 아 15시그? 더 어딘데? 아이피 받아가야지. 잠시 기다리십시오. 좀 사냥하면서 봐. 빨리 갈 필요 없으니까. 좀 기다려. 쟤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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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나 아쉽 어 자답 기타가 없어 아 아 아 제 섀도우 아까 보스는 저도 잘 모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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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해피해피 구합니다 아 근데 나 왜 생각해보니까 이거 스킬을 안쓰고 있었네 아 15시로 오케 아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한 명은 14분이고 한 명은 18분인데? 흐흐흐흐 가 왔습니다 해피해프요? 경험치 20% 준호 걸까 하흐흐흐흐흐흐 라고 생각해 어우가고 히힛 저 근데 왜 한방 안나오니 갑자기 아 시민으로 안맞았구나 이 없다고 했는데 나가 고맙습니다 아 덕대는 안갈게요 별로더라구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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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누가 경쁜데요. 누가 진짠데. 그냥 없이 할게요. 안 되겠다. 15분 있어야 돼가지고. 아우. 안 되겠지. 안 되겠지. Jinx. 본인 욕전. 다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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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담배 원래 안 팁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과자예요. 쑥스러워서요.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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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Bravo bench. 그냥갈땐 별로던데? 우편먹여줘야지 상어차...쏠돈이 지금 어딨습니까? 아쉽 저요 저 유니온 8000이잖아요 그래서 크리티컬 했죠 저 유니온 8000인 사람입니다 아 그거 사냥이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쓰읍 너 다른데 맵 가봐야겠지만 너 좋다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 200레비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거 사냥이요 저거 사냥이요 다같아 저거 사냥이요 진짜 사냥이요 진짜 사냥이요 모질란걸 크악으로 채운거에요 저는 나루도 250 찍어가지고 크악 5%이고요 여기에다가 뭐있지 또 나루 5%에 신궁 다 프로 하쿠시르 완전 그냥 하는만큼 250 찍는거에요 아 어서오세요 해피해피의 구화입니다 하하 해피해피의 구화입니다 기모여 굳이 안가도 될거같은데 저는 사냥만했어요 주거장전 어허 어허 왜 또 싸웁니까 어허 안되겠구만 또 전쟁 한번 들어가야되겠어 어허 여기방 전쟁어떻게하는지 못들어봤습니까 어... 아 그 링크요. 사냥.. 전투시 데미지 12%요. 해피해피의 구호합니다. 해피해피 구호합니다. 어.. 원하시는 12채널을 말씀해주세요. 경험.. 경험치요. 어.. 네네.. 아프겠어요? 경험치요. 20? 아유 이거다. 아 감사합니다. 아 초반 기어.. 그거.. 카데나 가는 맵까지 깨야 된대. 아니면 경험치 안오른데. 번개 꺼지는거는 경험치 10%에서 50% 더 주는건데. 왼쪽에 별모양 누름 나와요. 저도.. 싫은데.. 어떨수가 없어. 내가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야. 번개떨어지네. 아.. 10? 왼쪽에 여태까지 한 시간입니다. 캐릭터 딱 생성 들어갔을때부터. 여기 맵 괜찮은거 같죠? 나만 느끼는건가? 별론가? 여기 맵 괜찮은거 같죠? 나만 느끼는건가? 별론가? 어.. 왔다 왔다 왔다. 아.. 아.. 현상금 아니군요. 아쉽. 내가 아크템에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안되겠지? 안됨..ㅋㅋ 안녕하십시오.. 알겠어. 사전세약이요? 다른 캐릭터 들어가면 왼쪽에 별모양이 있다던데? 패스매레 아크로 받으려면 33레벨 해야돼요 왜 33레벨이냐? 33레벨부터 별이 열려 사전세약 33레벨 있으면 캐릭터 받을 수 있나? 네네 없었으면은 아 다른게 다른데도 된다던데? 33레벨 거의 더웠대 아프라 아멘 아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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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93. 193. 저 밥먹었을때 레벨 몇이었죠? 밥먹고 끝날 때 192였.. 182였나? 그렇지. 이제 점점 안올텐데.. 202였나? 2시간 동안.. 11였나? 202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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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옾 211였나? 213였나? 2131 223였나? 202였나? 202였나? 아, 아 2시간 됐어. 2시간 쪄몰비 끝날 쯤은 다시 할까? 응. 200 최단 기록이요. 3시간, 4시간 안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뭘 자꾸 눈감고 메이플을 왜 해요. 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카메라 위치, 피시방 경찰받아서 가리는거에요? 피시방 경찰받아서 가리는거에요? 카메라 위치 거에요? 어? 오늘 먹방이요? 끝났는데? 어, 트위치는 아마 닉네임 변경이라고 있을걸요? 설정에? 아래 통지바퀴 같은거 있지 않나? 극에서 있을 것 같은데? 아님 설정에서 바꿨거나? 나크요? 그냥 그래요. 아, 별론거 같아. 그냥 그렇다고.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아, 그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에에에에에에? 아, 김바나나요? 아침에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은 크게 두가지라고. 좋은 직업은 블레스터하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카이족 왕헌도 괜찮지. 풀독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고요 그 사냥 어떤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때 그냥 그렇다 나쁘지 않다 아 그게 그거네 개인평가 부탁드립니다 저 나로 했었을때 100에서 150정도 했어요 아 농축배 하나 먹고 한번 씌워봐야겠다 오케이